이것은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가짜처럼 보이죠? 웬만해선 죽지도 않고 공기정화에 아주 좋은 식물이에요. 저는 방치하다시피 한쪽 구석에 접어 가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상록 넉줄 고사리. 사시사철 이렇게 푸른 잎을 자랑해요. 잎사귀가 크면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굉장히 커요. 지금은 모두 옛날 잎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 자라는 잎들입니다. 이 식물의 장점은 잎사귀가 정말 정말 깔끔하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빳빳하고 힘이 있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저 거미다리 같이 생긴 뿌리. 만져보면 부드럽진 않아요. 고사리 식물은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는 식물들입니다. 건조한 겨울에 딱이죠?